네 안녕하십니까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이제 간만에 그 기사 하나 읽어 드리려고 이제 왔어요 보시죠 뭐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흔한 내용인데 어 요즘에도 이제 이러고 있다 이제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서울 사는 김씨가 주말마다 지방을 간다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기사는 이제 과장이 좀 있죠 뭐 주말마다 진짜 가는지 확인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비규제 지역이 뜬다 어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사실은 이제 그 비규제 지역 쪽으로 투자 경매투자든 무슨 투자든 시작한 지는 어 꽤 오래됐죠 거의 한 1년 넘은 얘기인데 1년 넘은 얘기인데 이제 10월 23일 기사로 이렇게 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작은 1년 전에 했어도 뭐 요즘에도 이제 이런 쪽으로 밖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아예 그냥 전면 금지 시켜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은 사유재산 침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이 10억짜리 집을 빚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얼마든지 이제 빚을 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죠 어 그러나 어 그냥 대출 금지 이게 딱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산주의적 그 어떤 통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정부 주도라는 주도라는 건 좋게 표현한 거고 통제 경제를 하겠다는 거죠 통제 경제 이렇게 해 어 뭐 공공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민간인 너희들은 꺼져 이 말이거든요 어 결국은 민간의 자율성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게 공산주의의 공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전면 규제함으로써 서민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돈 돈을 번다 주식 투자한다 재산을 증시킨다는 게 우리의 이 두뇌에 박혀있는 유전자인데 이거는 뭐 물론 수십 년 이전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어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거의 다 이 불을 불을 축적하고 불을 키워나가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하고 좋은 그 해외 유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가 최근에 이제 그 이정부 들어와서는 이 욕구가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평화되면서 투기니몬이라는 것 식으로 봉을 씌워버리는 이상한 방식이 이제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해 버린다 라는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뱉어지는 거죠 규제 통제 보통 이제 그 정치가 시작되면 정권을 잡을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정책 그 정책 중에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규제를 협화한다는 겁니다 음 아 저먼 정부에서 너희들 힘들었지 내 나만 뽑아주면은 내가 규제를 없애줄게 요런 식의 어떤 공약이 이루어지죠 어 규제 깝깝했지 야 그 도로교통 규제도 몇 가지만 탁 정하고 없애고 어 요것도 경제도 이렇게 해서 없애고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게 하자 너희들이 길가에 벗고만 다니지 마 어 사기만 치지 말고 사람만 죽이지 말고 때리지도 마 이런 몇 가지 법만으로 딱 이루어져 있죠 통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을 옥죄를 때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근데 이 규제는 특히 어 무능할 때 규제를 많이 합니다 통상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부모가 어 자녀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 너는 핸드폰 안 돼 투지폰만 돼 투지폰도 안 돼 위치만 추적되는 어 뭐 이렇게 뭐 목걸이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있고 목걸이도 있는데 어 요거를 차고 돌아다니면은 학교에 가면 간다고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통제죠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이죠 그러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 학원을 가 학원 갔다 오면 바로 자지 말고 복습하고 자 자 이렇게 이제 키우잖아요 통상 이렇게 키우는 어떤 그 아이들을 갖다가 통제로 키우는 경우가 있죠 뭐 용돈도 얼마 이상 못 줘 언제까지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성장을 하다가 어 스무살 돼서 대학교에 가서 주눅 들지 않는 아이들하고 이제 섞이다 보면은 어 거기서 차별이 굉장히 오죠 애들이 좀 어버리가 좀 많아요 어 저도 이제 사람을 여러 번 써보고 그러면은 어 딱 이게 집안에서 너무 옥죄서 성장하는 애들이 어 좋은 아이디어를 못 만듭니다 아이디어는 커녕 심지어 회사에서의 무질서한 행동들을 벌리죠 이상하죠 한 20년 동안 통제와 규제를 속에 살았는데 얘네가 오히려 더 무질서한 거야 중국 공산당 밑에서 애들이 얼마나 통제돼서 살았습니까 근데 중국 공사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부패를 훑어버리는 걸 보면은 거의 그 어찌 보면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개걸스럽다 그래야 되나 식탐이 장난 아니죠 저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개요리가 나왔어 개 바닷개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서 긁어 가는데 이 접시에다가 막 그냥 넘칠 정도로 퍼가고 밑에 흘려도 죽지도 않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이 시작될 때 초창기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해외여행 가면은 가오잡기 바쁘고 초창기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막 영어를 갔다가 그 혓바닥을 갔다가 엄청 굴리는 어떤 가식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처럼 항상 보면은 규제했다가 풀어줄 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능할 때 그렇죠 무능한 부모가 항상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애들을 키워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자율성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자율적인 어떤 권한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어떤 그 역량을 발전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이 규제가 그러면 규제가 문재인 정부들여서 규제가 한 수백 개 늘었는데 수백 개가 늘 때는 늘기 전보다 나아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규제가 생기기 전문에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어 있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어떻게 불을 산불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막 불같이 주가는 그 집값은 오르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갖다가 규제를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애들의 특징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규제라는 거를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각감해하게 마련이고 그저 지금 천지교나 기독교가 옛날에 박해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살아남았죠 그러나 천지교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막 숨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애 부동산의 규제가 심해지면 그 돈이 어디를 가겠어요 수천 년 동안 해오는 인간의 유전자가 성장 유전자가 갑자기 딱 멈추고 어 투기 안해야 돼 그러고 딱 멈춰서 여기 예금하고 어 인민복 입고 돌아다니듯이 지들 명령 막 착착 들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규제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어 옛날에는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을 버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러고 규제를 피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찾게 되는데 그게 지금 있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할수록 사람들을 옥제를 수록 경제가 더 폐쇄적이 되죠 폐쇄적이 될수록 어 빈부경차는 더 심해집니다 빈부경차는 중국이나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더 심해요 한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규제가 하도 이제 하다보니 규제를 피하면 되지 않냐 요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와의 불신이 싹이 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자 보시죠 군산에 투자한 김씨가 분양권 수익을 1억 5천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없고 LTV 최대 70%까지 받는다 자 은행도 하도 돈을 못 빌려주게 하니까 비규제지역한테는 완전히 혜택을 줌으로써 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김해 등에서는 1억 미만의 오래된 건물 구축 갭투자도 성행한다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쪽으로 모은 거죠 투자의 방향을 투자자들이 똑똑해서 이 방향을 캐는 게 아니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투자자들도 똑똑해서 이 길을 캐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게 이 길 이 길은 절대 안 되라고 해 놓으니 남는 이 공백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김모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을 한다 네 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임장을 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이 하루를 쓰면은 한 10만원씩 쓴다는 얘기죠 그죠 비규제지역에 비해서 대출 세금 청약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에 좋은 재택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수도권에만 몰려 있으면 수도권만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수도권을 막아 놓으니까 그럼 수도권이 내려가야 되는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오르고 지방은 지방대로 오르는 어 이게 이제 딱 그 노무현 때 하던 방식이에요 노무현 때도 수도권도 수도권대로 오르고 지방은 지방대로 엄청 올랐죠 어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 시기에 안 사놓은 사람들이 항상 후회를 항상 하게 됐습니다 앞서 2년 전에 희한한 거죠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투기지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사지마 사지마 할 때는 올랐기 때문에 사지마 하는 것이고 규제 규제 하는 것은 규제를 할 만큼 너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규제가 많아서 안 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규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미 자기는 좀 늦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투자이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판다 예 우리 스파레주 협회에서는 20년 전부터도 항상 말했지만 돈 되면 지방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다 어 이게 지방의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역하고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편견으로 인해서 어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어 지방에도 돈이 많이 거래가 되고요 지방에도 공인중개사 다 있고요 어 지방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사고팔고를 다 합니다 어 지방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월세 거래 다 하고요 어 그리고 오히려 서울에서 김밥이 3500원인데 지방도 3500원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김밥천국을 임대하려면 월세가 예를 들면 150일을 줘야 된다지만 어 지방 가면 월세 50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50만원짜리를 내고 김밥은 3500원에 파니 오히려 자영업한테 좋은 것은 지방이 더 자영업자가 살기가 좋은 겁니다 음 그 그런 것처럼 이 그 사고를 조금 생각해보면 어 굳이 그 내가 가진 돈이 적은데 적 수도권에만 꼭 사야 된다는 관념을 고정관념을 두다 보면 아 내가 돈이 적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라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찾아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김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은 군산의 나운동 어 22년에 입주된 아파트래요 어 재작년 분양권을 2억 6천에 취득했는데 현재가 3억 6천에 된대요 1억 정도 올랐네요 비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다 예 이런 규제가 없어 그러니까 수도권의 규제가 심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전국이 두루두루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참 뭐 멍찬놈들 많아요 어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어 국가가 규제를 정하면 규제가 우리의 힘보다 백배나 세기 때문에 어 이거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제도에 순응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죠 규제를 했으니까 그 규제 그 규제를 따르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 내용을 이렇게 닦아 놓으면은 어 너희들은 거기서 규제해 난 저기 가서 놀 테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가 돼서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를 깨게 된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의 신뢰관계 주택담보대출 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 수익을 내서 좋다 예 적은 투자로 만족할 수익이다 이게 가성비라고 하는 것이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옥제면서 수도권 중심으로서는 팔자세가 늘어난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다 불장이라는 이런 어떤 참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예를 들어 불처럼 뜨거운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불장이 뭐야 불장이 그죠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맞득지 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간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규제가 심하니까 삼성이 해외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해외 이전은 유럽 같은데는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비싸면 프랑스가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기업들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민이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가 일반 간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의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다 라고 평가한다 이건 맞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표현 맞고요 왜 취득세 1%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어떤 그 낙찰 가격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을 살 경우에는 다주택이어도 취득세의 중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이하의 물건 쪽에 경매 경합이 많이 붙는 것이죠 이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선택은 아닌데 취득세 취득세가 4%냐 8%냐 하지만 예를 들면 1억짜리에 8%면 800이고 1%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동일한 1억 넘어서의 물건을 서울 수도권에 샀을 때 상대적으로 미래라든가 차익면에서는 서울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직 취득세 좀 절감된다 라고 해서 무조건 비규제지역만 찾는 것도 잘못된 거다 라는 거죠 이런 것도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비규제지역에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가 없이 3년에서 5년 내 수익을 거두거나 6개월 내내 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단타 단기매매는 경매투자에 있어서의 최악의 선택이다 습관이 단기매매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난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제가 경매를 시작한지 25년 다 됐어도 단기매매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어떤 기업도 어떤 장사꾼도 단기매매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단기매매보단 장기매매 한 사람이 항상 상류층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매매 유행한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선택에는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좋지 못하다 또 근데 이제 경매초자들이 이런 기사 보고 어우 야 초단타고 나도 사서 팔아봐야지 어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이거 30년 전에도 이지됐어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 안 좋다고 얘기해도 합니다 음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어 그죠 이거는 운명인거야 어쩔 수 없는거죠 경매를 하는데도 가난해 어 이건 운명인거죠 음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그렇겠죠 전국에 236개 시군구 중에 규제지역이 아닌 규제가 7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230군데가 넘는데 규제 비규제가 70군데니까 규제지역이 거의 한 70%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나라입니까 이게 골 때리는 놈들이지 이거 수도권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236군데 중에서 비규제지역은 70군데밖에 안된대요 그래서 규제를 뜯어보니까 먼저 대출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을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안나옵니다 다주택자는 원수이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원수이자 적이죠 그러니까 안나오죠 2주택자의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는데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온대 언제 안에 처분하냐 그럼 6개월 이후에 처분될 때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벌을 준다는 거야 뭐 신용불량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최근에도 뭐 전월세 보증보험 들지 않으면은 뭐 징역 얼마 벌금 3천만원 뭐 이렇게 난리를 민주당이 치다가 지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보증보험 가입 안했다고 세상에 형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중국도 그렇게 안해 북한 정도만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들도 선거철 앞두니까 안되겠으니까 이제 법을 좀 바꿉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제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하고 총부채상환율 DTI 그 다음에 총부채원리금상환율 DSR지역에 따라서 촘촘히 규제한다 촘촘히 규제해라 청약은 이거는 촘촘히 규제하지만 이거는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손쉽게 바뀔 수 있는 그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그냥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규제가 끝나는 그런 간단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투표 잘하셔야 돼요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당첨 시에는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서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가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페널티를 적용한 것 같죠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이해해보고 암기하려고 머리를 많이 썼는데 제가 암기력이 나쁜 편도 아닌데 암기할 때 암기력이죠 이 힘이 생기는 원천이 마음인데 마음이 들지 않다 보니까 안 해오지는 거야 안 해오집니다 규제 지역에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 지역도 뜬다 분양만 했다 하면 청약경쟁률 최대치를 기록하고 기존의 신축 아파트값도 급등한다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아시겠어요 결과로 얘기하면 돼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 누군가가 야 돈 1억만 빌려줘 내가 이걸로 투자해서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하는 것마다 걸리고 돈을 손해를 봐 자 그럼 얘가 잘한 선택인 거예요 못한 선택인 거예요 못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부동산이 오르고 대출을 규제했는데 서민들이 아프게만 생각하지 부동산은 잡히지 않아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거를 5년간 못한 애들을 다시 또 맡긴다는 건 그건 멍청한 짓이죠 못한 애인데 또 맡겨 맨날 마누라를 때리는데 다시 또 재결합해 그럼 맞아야지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이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 김해원주의 1억 미만의 주택이 활활 타오른대요 비기재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를 적용한대요 그죠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중가입니다 이거 좀 잘못 썼네 법인은 무조건 중가예요 대출도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중가입니다 법인에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헌법 소원을 넣는 거죠 소급표를 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면 양도 소수의 중가도 피할 수 있다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잘 정해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 여러분들 지역 종목에 대한 어떤 이런 편견을 버리시고 먼 지역이어도 열심히 가서 투자하세요 라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의 희소성이 커졌고 희소성이 있게 생겼네요 아까 보니까 236곳 중에서 236곳 중에서 76곳인가만 비규제하고 나머지가 규제니까 정말 희소성이 생겼네요 그죠 교통후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않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 지역은 집값의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이런건 요거 요거는 잘 썼네요 그래도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현재 규제가 요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가 혁파가 되면 그러면 규제가 혁파가 되면 당연히 돈은 다시 수도권 쪽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에서의 너무 과열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다운되지 않겠냐는 거죠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 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유의해야 된다 즉 규제 규제 때문에 이제 너무 과열돼서 지방에 몰리면 또 그 과열이 빠지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낙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지점 그래서 항상 중도가 중요합니다 중도 뭐에 좋다고 하면 그냥 부르르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홈쇼핑이라든가 기타 보면은 뭐 옛날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그러잖아요 블루베리가 좋다 하수호가 좋다 뭐가 좋다 뭐 미역이 좋다 뭐가 좋다 연예인 누군가가 뭘 먹는다 그러면 진짜 국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먹는데 그냥 홈쇼핑에서 여러분들하고 장사꾼하고 협력해서 홈쇼핑하고 장사꾼 그 다음에 신문사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의 그 음식 방송 이렇게 한 서너 군데를 체인으로 엮어가지고 그냥 돈 좀 주면은 그걸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대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모르다가 갑자기 온으로 알았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류는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어 그런 겁니다 최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항맥으로 연결됐더만 고등학교 출신들이 같아 다 다 같아 고등학교가 어 고등학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결국은 돈이죠 돈인데 보니까 은근 고등학교하고 같은 당 어 요런 애들로 뭉쳐 있습니다 고양이 같든가 어쩌든가 요런 식으로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지금같이 어 딱 그 비규제지역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아 그럼 난 비규제지역에 꽂혀야지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어차피 투자에 뭐 미쳐서 자본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투자할게 아니라면은 나의 경매실력을 꾸준히 올리면서 어 비규제지역 물건도 보고 근데 그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의 물건에 어떤 비교 우위도 한번 비교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어 그냥 야 비교 비규제지역이 좋다더라 이거는 또 한번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여기에 보면은 독연닷컴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여기 보시면은 소액임차인 범위 과멸억제 권역 중소기업 범위 이렇게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는데 조정대상지역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예 시행령이 나오죠 음 보시시면 어 지정지역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지정기간은 8월부터 해제시까지 어쩌고 어쩌고 해놓고 어 공고한날부터 회력을 생기고 현행은 이렇게 쭉 있구요 조정지역은 2021년 8월 30일날은 요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행정규칙으로 이라고 써 있죠 이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2위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대한 것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관한 것은 어 정말 손쉽게 오늘 대통령이 얘기하면 내일부터 풀려버리는 일 그런 일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어떤 그 표들이 시중에도 돌아다니지만은 그게 최신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를 가지고 어 판단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힌트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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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